이 장면들을 좀 이렇게 금방 멋있게 바꾸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닥도 이렇게 바꿔서 좀 멋지게 바꿀 수 없느냐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 선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거를 만들어서 그 강의를 하게 하려는 것이 잠깐 보이는 거거든요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어갈 때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여기서 들어가서 선생님이 바로 진입하는 내용으로 가서 여기서 보이려고 하는 것에 그림도 그리고 줄이도 하는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방식을 넣어서 이걸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 이건 강의 녹화가 아니라 강의를 하는 거죠 강의를 하게 되면 그 MOC의 컨텐츠를 가지고 MOC에 올라가는 강의 하나하나 기왕이면 강의를 올린다고 하면 기왕이면 EBS보다 더 잘 만들어서 올려서 그걸 듣는 학생들이 정말 화면만 쳐다보면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그런 방식의 프레젠테이션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그게 선행이라는 그것이 안 되는 지금 학교 수업에서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다 졸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실 수업을 주장하는 현대 스마트 시대의 교육 미케니즘이 문제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 그 얘기를 제가 어디 가서 하게 되면 거부 반응이 많고 교수님들로부터도 중고등학교 선생님들도 거부 많으니까 조심스러운 거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걸로 바꿀 거냐 그래서 지금 미국 이 학교하고 저 다른 학교에다가 교장들한테 선생님들이 미국 학교에 가보니까 선생님께 앉아서 강의를 해요 도큐멘트 카메라랑 프로젝트 놓고 그냥 앉아서 강의를 해요 애들이 수업을 영어 선생님 교실에 영어 학생들이 계속 방마다 들어오고 하는데 거기다 이거를 선생님한테 설치해서 선생님이 이걸로 강의를 하게 하면 지금 공선생님 보시는 장면처럼 이 비디오를 보는 원격지에서 보는 거나 여기 와도 이걸 보는 거고 비디오 녹화된 걸 다시 보는 것도 같은 거라고 하면 교실 수업의 컨셉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의는 강의는 선생님이 매시간 반복적으로 이 교실 저 교실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강의는 한 번 한 사람 거를 다 쉬어야 하면 되고 교과 펀치한 위원회에서 만들 때 명강을 하는 강의를 잘하는 저 유인촌 같은 사람들 불러다가 코스 강의를 쪽집게로 해가지고 넣어놓으면 선생님들은 그 강의를 쓰고 강의를 한 열 가지로 천천히 하는 강의 빨리 하는 강의를 나누어서 교과서 타피기 하나라면 만들어놓고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들어온 선생님이 있는 교실에 와서 자기 원하는 스타일 선생을 선택해서 보고 한 토픽 5분 10분을 본 다음에 체크하는 퀴즈를 풀고 다시 이해한 사람 그 다음 퀴즈를 풀어서 그 수업 시간에 공부를 끝내자 다시 집에 가서 공부하지 않아도 머리가 맑은 9시부터 2시까지 3시까지 공부하는 거면 충분할 수 있다 단 선생님은 수업 시간 동안 이해를 못하는 학생을 분석하고 틀리는 학생한테 개인 지도를 하고 학생들을 관찰하고 모니터링하는 시간에 더 시간을 투자하고 그 지식을 잘 아는 선생님은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고 강사라는 것 자기가 강의를 했으니까 자기의 직분을 다 했다는 생각으로부터 변화되어야 된다 이것의 교육혁명을 이런 방향의 교육을 해야만 애들한테 주어진 학교 시간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돌려주는 부분이 먼저 되고 그리고 더 봐야 되는 학생은 강의를 들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하면 강의는 절대로 강의를 들어서 교육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부는 혼자 하는 거지 선생님이 안기식으로 옆에 주입하는 걸 하는 교육은 미래가 없다 M.O.C. 강의를 많이 올린다고 해서 교육이 되는 거라기보다도 M.O.C. 강의에는 그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모티베이션을 주는 M.O.C. 강의를 만들어 놓아야 된다 M.O.C. 강의를 만들어 놓아야 된다 M.O.C. 강의를 만들어 놓아야 된다 M.O.C. 강의는 그 모티베이션은 스스로 공부할 때 생긴다 맞습니까? M.O.C. 강의를 갖을 때 선생님이 M.O.C. 강의를 왜 공부를 해야 되고 M.O.C. 강의를 잘하나 칭찬을 해주고 M.O.C. 강의를 잘하나 칭찬을 해주고 M.O.C. 강의를 힘을 돋아주는 시간에 M.O.C. 강의를 더 중요한 역할이 되고 M.O.C. 강의를 빨리 못 알아들어서 강의를 봐야 되는 학생들은 M.O.C. 강의 다양한 형태의 인터랙티브한 강의 컨텐트를 만들어 제공하게 되면 M.O.C. 강의를 쓰든 사카이를 쓰든 M.O.C. 강의를 잘 만든 걸 잘라 넣어서 M.O.C. 강의를 본인이 도전적으로 강의를 듣지 않고도 문제를 풀 정도로 M.O.C. 강의를 끌고 가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단어의 말 그대로 M.O.C. 시간을 돌려주게 되면 M.O.C. 강의를 빨리 못 알아들어서 강의를 봐야 되는 학생들은 M.O.C. 강의를 가지고 가서 공부하는 시간을 만들어주면 M.O.C. 강의 학교 가서 공부하는 9시부터 4시, 5시까지의 수업시간 동안 M.O.C. 강의를 자기 원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M.O.C. 강의 학생들은 교육의 우리도 효율적인 M.O.C. 강의 학생들은 그래서 졸업한 학생들이 M.O.C. 강의 학생들이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M.O.C. 강의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인생에 M.O.C. 강의 학생들이 창조적인 개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M.O.C. 강의 학생들은 제가 뒤에서 보는 눈입니다 M.O.C. 강의 학생들은 업체이 вз Como, 학생들은 모용학생들이 M.O.C. 강의 학생들이 가족예요 M.O.C. 강의 학생들이 바꾸기에 있습니다 M.O.C. 강의 학생들은